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 형편 잘 짚어주고 계신 분을 모셔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올 한 해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던 2차 전지주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여기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름 이 스튜디오가 좀 편해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좀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요.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좀 시장도 바라보면요.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단했는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크게 명확하게 흐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올 한 해 시장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좀 정리하고 싶으실까요. 올해 이제 교수님이 뒤보 오셨을 거예요.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결리망의 즉 이득을 보고서는 발음을 잇는다. 의로움을 잇는다는 얘기죠. 이득이 눈앞에 보이면 정의고 뭐고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에 열중했다. 이게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처럼 적합한 말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큰 사건들 위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초반에 뭐 CFD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SG증권 발사태도 있었죠. 뭐 키움증권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그런 어떤 사건들의 어떤 맥락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기관들과 슈퍼 리치들이 연합을 해서 개미들을 갖다가 골탕 먹임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게 뭐 시장이든 뭐든 다사다나나 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유적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특히 이제 기관들이 개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다음에 이제 실적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한 공매도가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일반 기관이라든지 슈퍼 리치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갖다가 동반 성장해야 하는 어떤 주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어떤 희생을 짓고 자신들의 이익을 갖다가 너무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사자성화가 우리 시장에도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들었고요. 단 이제 그 연말로 가면서 한 가지 이제 좀 바람직스러운 현상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드디어 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공문을 했다. 그다음에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는 현상들. 가령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철폐라든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완전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좀 평탄하게 하려는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서 좀 힘을 내면서 그게 정치권이라든지 정책당국의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어떤 지금까지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했던 어떤 제도들이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수들이 뽑았던 전리망이 이익 앞에서 의름을 잇는다라는 적절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사전지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수들이 지나간 한 해였는데 사실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던 만큼 지수 자체의 흐름은 우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못한 게 그렇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던 한 해였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 정도에서 시작해서 2500선이니까 10%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70선에서 시작을 했죠. 오늘 조금 내려서 한 830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적게 올라간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개미들은 이렇게 개인 투자들은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시장은 항상 좋았는데 이렇게 좀 물상을 짓고 있는 분들이 연말인데 많으냐 하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는 이제 하나 제가 짚어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관들 특히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반드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순환매를 갖다가 가령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 또 무슨 테마주로 해가지고 옮겨가면서 뭐 그런 건 띄우고 특히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띄우고. 자신들이 별로 같지 않거나 아니면 공매로 많이 친 종목에 대해서 일부러 폄하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개미들이 사실 기관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리포트 같은 것들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니까. 그런 걸 갖다가 움직이다가 손해보는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가 사실 우리나라 투자 행태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고점에서 이렇게 파는 행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테마주의지의 일종의 아주 전문적인 트레이더질이라 할 수 있는 어떤 투자 방식을 갖다가 잘못 배운 투자 방식을 적용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 우르르 몰려 들어와요. 항상. 그게 포머 증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막 시장이 다로 오르고 하면 그때 가서 시장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장 피해야 될 거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런데도 좋은 기업들의 주식이 굉장히 싸게 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사실은 그때 살아가지고 기다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갖다가 거꾸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적이 좋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이 나지 못한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세력들의 행태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형태 역시도 좀 부적절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지수가 오르면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지만 지수 자체도 내리고 종목들도 내리게 된다면 이땐 또 다 벗어나려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런 행태를 좀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투자자들의 아쉬운 투자 행태와 더불어서 좀 세력에 의롭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양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2차 전지의 광풍 또 그리고 폭락 사태가 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 30개 종목 중에서 23개 종목에서 손실을 받더라고요. 이 30개 종목 중에서 찾아보니까 16개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무려 거의 반 이상의 종목이었고요. 올해 2차 전지주만 바라본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주도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과 기관과 다르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에 기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개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7월 한참 달아올 때 그 당시에 공매도 세력들이 쇼스키즈도 쇼커버링하면서 쇼스키즈 현상도 벌어지고 하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시체말로 날라갔는데 그 당시에 잡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왜 잘못됐다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만큼 수주가 몰리는 그러니까 단군질에 최대의 수주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몇 조 정도 수주만 해도 굉장한 수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일 기업 하나가 몇 십 조 단위의 수주를 하는 그다음에 세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백 조 단위의 수주를 하는 그다음에 쌓여있는 수주장구가 천백조 원이나 되는 이런 섹터가 과연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메탈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약간 좀 저하되거나 적자가 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봐서 지금 기존에 쌓여있는 수주만 풀린다고 하더라도 수주만 정상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대급 수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의 본질을 갖다가 꽤뚫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미래 성장성. 그다음에 한국에 진짜로 대단한 기업들이 출연하고 있다. 이제 막 그게 어떻게 보면 태동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걸 갖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인식을 했고 바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일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과열 현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가지고 일시적인 과열 현상에 뒤늦게 띄워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겠죠.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높게 잡으신 분들도 그 정도의 어떤 투자 어떤 타임테이블을 갖고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의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목군에서 사실 좀 손실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익을 받던 종목들도 있었던 걸로. 2차 전지주가 16개인데 그중에 6개는 평단을 따져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을 따져봤을 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에코프로 머티도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을 놓고 보게 되면 현재 이익인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10개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고점 대비해가지고 웬만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니까 그래도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손실인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뭐 이런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 안에서도 이익을 받던 종목들이 있었고 이제 앞서서 수주 얘기를 좀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2차 전지주의 주가가 좀 제한적인 이유가 평가 논란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고평가 논란을 좀 잠시 시킬 정도로 수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지금 보시는 걸까요? 고평가라는 게 사실은 리튬 가격을 8달러, 킬로그램에 8달러 이하로 추정하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저도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특정 주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밸류에이션의 전제가 뭐예요? 수많은 가정이잖아요. 가령 내년에 자동차 시장이 얼마 정도? 특히 정기차 시장이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할 거다. 내일도 모르는데 사실 2025년, 2030년까지를 예상한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갖다가 가령 긍정적인 어떤 변수들을 갖다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정을 깔고 전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명확하게 달라지겠죠. 그건 선택의 문제죠.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할 때의 가정이라도 전제들이 충분히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기업에는 기관들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고평가다, 미리 몇 년 걸 갖다 땡겨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정을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메탈 가격,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8달러 이하가 될 거다. 이런 식의 전제들, 그다음에 수요가 급격히 둔화를 해서 엉망진창이 될 거다라는 어떤 전제들 이런 가정들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밸류에이션,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추론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가령 메탈 가격, 그러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니까요.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20달러를 이하를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생산 원가 이하 수준인데 과연 그걸 리튬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같은 어떤 손실을 언제까지 부담할 거냐는 얘기죠. 가령 오일이나 똑같아요. 오일도 막 손해가 나면 감사를 하잖아요. 리튬 역시 감사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튬의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 거라는 얘기죠. 전기차가 확대가 분명히 될 거니까요. 우리가 분명한 합리적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전동화, 자동차의 전동화는 계속될 거다. 전동화는 계속될 거고 배터리의 쓰임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쓰임새는 전기차에 국한되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으로는 ESS 시장도 있는 거고요. 선박 시장도 있는 거고요. 오토바이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많이 전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다음에 로봇이 진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로봇에 콘센트 끌고 다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터리 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배터리의 수요 자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이게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관들이 내보내고 있는 보고서의 어떤 각종 전제 조건이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게 진짜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보고서를 과연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누군가는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가령 에코프로 비엠이 어느 정도 가는 게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맞느냐. 그 사람이 그럼 그런 가격을 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가정들을 전제로 했느냐. 이런 걸 갖다가 개인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남의 말에 매몰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 제 말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사실 가치를 매길 때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이 잘 된 건지를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 전략을 잘 짜 가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선 그래도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 여름까지는 좀 열풍을 일으키면서 고점을 찍은 뒤에 내려온 2차 전지입니다. 그 후회는 이제 공매도 금지의 모멘텀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만큼 잠시 공매도 이야기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는 연말 공매도 규제 이슈를 잘 세벼봐야겠다고 좀 짚어주셨었는데 모멘텀이 길고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측도 있습니다.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상적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일단은 외국인 공매도는 완전히 금지가 됐죠.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 못 쳐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공매도의 단가는 평당가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공매를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쇼커버링, 환매수가 나서고 있어요. 사실은 외국인들은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매도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이분들이 우리나라 기관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지 섹터에는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계속 쌓여요. 진짜 이 사람들이 시장 조성을 위해서 아니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건지. 2차 전지 섹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동성이 부족합니까? 글쎄요. 나는 유동성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걸 한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ETF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의 ETF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차 전지, 개인들이 2차 전지 섹터에 ETF를 팔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개인들이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시장 조성자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유동성 공급자라고 되겠는데 기관들이, 미리 계약 맞은 기관들이 매수를 합니다. ETF를 매수를 해요. 그런데 ETF를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손해겠죠. 그러니까 이 손해를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해지 목적의 공매도고,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과연 이 목적으로만, 이 목적으로만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걸 갖다가 1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11월 말에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간간 무소식이에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그대로 묻어두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개인 투자들이 일부에서는 한 1,400만 정도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 1,7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거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의 폐해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고, 그 폐해에 대해서 완전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불법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어떤 시장 조성자라든지 아니면 유성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까지 원천 금리를 시켜라.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반드시 밝혀내라는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연 정치권에서 만약 무시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12월 정도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한 걸 갖다가 시장 조성자, 유성성 공급자 포함입니다. 만약에 발표가 돼서 금지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떤 현상이냐 해서 불꽃처럼 다시 일어나겠죠. 음메에서 하느라 급할 테니까요. 단,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들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로 인한 모멘텀이 길고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단편적인 생각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생각이 함적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친 공매도 같은 거는 평당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도 손실 구간이에요. 외국인과 다르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같이 쇼트커퍼링이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쇼트스키지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12월 달에 그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설사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은 이미 공매도의 어떤 규제, 방향으로 현 정치권, 그다음에 현 정부가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은 개인 투자 편이 될 거다. 단, 개인 투자들이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갖다가 꾸준하게 요구한 목소리들을 갖다가 계속 내줘야죠. 우리가 뭐 진짜 누구 말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말을 던져놓고 조금 지나면 전부 다 잊어버리는 사태.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태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들의 각성, 그다음에 어떤 집단화, 조직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겠고. 이제 저 공매도에 대해서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한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손질이 될 때까지 한번 계속해서 끝없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개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살펴본다면요. 10 종목 중에 또 절반이 2차 전지 관련 중입니다. 그렇다면 11월달 개인 투자자들의 2차 전지 매수는 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반통화기상란 것들이 줄비하니까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종목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에코프로 비엠이 26년, 27년까지 한 70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은 톤당 이걸 갖다가 7천만 원 정도 잡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보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잡으면 매출이 한 35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70만 톤이니까. 그러면 이 영업이익을 갖다가 한 10% 잡자고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의상. 그럼 영업이익이 연 한 3조, 5천억 정도의 3조라고만 잡읍시다. 3조에 우리가 한 20배 정도만 주자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20배 주면 시총이 한 60조 정도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누구나 다 이런 어떤 벨리에이션 하에서 사실은 2차 종목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벨리에이션 자체는 그때 7월에 한참 높아졌을 때보다는 굉장히 나아다닌 상황이니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 들어가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 데서 올라갈 만하면 누군가가 끊임없이 막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압력이라는 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응축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막다 막다. 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력을 증대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개인 투자들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전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실적과 미래성장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른다고 해가지고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쉽게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해가지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이 증대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중후로 만약에 지금 불법 공매에 대한 어떤 주제들이 훨씬 지금보다 강화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시세는 굉장히 크게 분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의 미래성장성을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 결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주시장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미국에도 공매도가 있죠. 다만 우리가 불법 공매도 했다면 그 나라는 큰일 나죠. 완전히 뭐 큰일 나는 나라니까 사실 불법 공매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공매도가 있지만 공매도가 있음에도 좋은 기업들은 그 공매도를 극복하고 다 성공을 했어요. 테슬라 역시 수많은 공매도 압력에도 성공을 한 거고 엔비디아 안 그런가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그런 거예요. 공매도가 사실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노이즈인 거고 장기적인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 좋은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따라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매도가 아무리 뭐 계속해서 판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정책 당국의 공매도 규정이 더 강해진다면 시대를 더 분출할 가능성도 있고 2차 전지주 전반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조절은 앞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까지는 의외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많더라고요. 실생활에서 느끼기에도 우리 삶에 좀 깊숙하게 들어오기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은 사실은 전기차 보급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프랑스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는 걸 갖다가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여서 기체로 변할 때는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눈으로 안 보이지만 물은 계속해서 끓고 있는 거예요. 기체로 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계점이 넘어가면 물이 100도씨가 넘어가면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세상은 확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순간에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생각하기 못하지만 지금 벌써 세상은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올해 유럽 같은 경우 신차에서 팔리는 비중, 전기차 비중이 얼마냐.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주요국입니다. 주요국으로 놓고 보면 15%는 이미 넘었어요. 유럽은 20%를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이, 어떤 이벤트가 한 10%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걸 보통 거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되돌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동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자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장률이 꺾였다. 그런데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적을 때는 조금만 늘어나도 100% 성장을 하죠. 그렇죠. 하나가 늘어나면 100%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2에서 2가 늘어나면 4가 성장하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100만 개, 지금 100만 개에서 이게 100% 성장하는 100만 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장률이라는 거는 양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둔화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보급되는 양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거는 산수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올해 전기차가 얼마나 성장했냐.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한번 알아요. 내연기관차는 2019년부터 매년 한 6% 줄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블룸버그 NEF 조사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조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 올해 전기차가 얼마나 보급됐냐. 올해 전기차 성장률은 얼마예요? 작년에 68%였어요. 그런데 올해 34%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줄어들지 않았냐.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죠.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만 대에서 10만 대 들어가는 건 별로 눈에 안 보이지만 벌써 한 22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10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는 거예요. 글로벌 주요국으로 따라서. 그러면 이미 보급이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늘어나는 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장률 자체는 약간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또 하나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그랬는데 고금리 압박 때문에 차 살 사람들이 차를 사라는 걸 갖다가 늦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2년 동안 해도 차를 사려면 1,2년 기다려야 했어야 됐잖아요. 신차 구매하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돈 갖다 주면 바로 주잖아요. 그만큼 왜? 차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차를 갖다가 가령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차. 웬만한 차들도 싼 차라고 해도 한 3천만 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비싼 차는 전부 다 1억이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이걸 현찰 주고 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기준금리 올랐죠. 미국도 올랐죠. 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차 사는 수요 자체는 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 34% 성장하지만 고금리 압박 때문에 내년에 과연 이거보다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올해 34% 성장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는 건 분명한 얘기죠. 24년에는 더 성장할 거고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우리나라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다음에는 25년에는 더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블룸버그와 NEF가 낸 보고서인데요. 이게 EV 세일즈는 EV,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다. 약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유부터는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16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목표를 원하면 알 수 있어요. 2020년도에 한 1,100만 대가 약간 됐어요. 이게 그런데 22년도에 조사는 16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정치차 생산한 거가 한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몇 대를 추산하느냐. 16개 메이커가 한 2,200만 대 정도를 추산을 해요. 그다음에 2030년도 되면 한 4,700만 대 정도 됩니다. 4,700만 대 되면 지금 1년에 글로벌하게 팔리는 자동차가 한 1억 대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전기차로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전기차는 비싸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NEF 조사에 따르면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고요. 배터리도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거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꺼리는 문제가 첫 번째가 가격인 거고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갈 수 없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하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한 15분 정도면 거의. 그래도 내년 지나면 또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빨리 충전될지 몰라요. 그다음에 더 오랜 거리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과연 옛날에는 22년도에 한 3, 400km 갔다고 하게 되면 지금 500km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0km 가는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충전소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계획이 섰어요. 고속도로 변을 따라서 다 깐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50만 개의 충전소를 갖다가 만들겠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화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어떤 수요를 갖다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갖다가 막았던 정의 요소들이 그게 기술적 요인이든 아니면 사회문화적 요인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계속해서 일부 리포트에서는 수요 둔화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원래 어댑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차는 전기차. 어떤 전기차를 살까라를 갖다가 고민하는 건데 내 친구 10명 중에 한 2, 3명만 전기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살 사람들이 과연 내역기관차를 살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글부글 이미 끓고 있는 거고요. 전동화를 향해서 부글부글 끌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확 하고 그런 세상이 아주 당연한 세상처럼 열릴 것이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를 바라보실 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에 가는지를 먼저 짚어보셔야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성장률 자체도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놓여있는 의미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금리 기조도 달라지는 만큼 전기차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바로 신규 상장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로는 좀 짭짤한 수익을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꽤나 짭짤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이제 탑2가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올해 개인이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선을 살펴보니까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비엠, SKC 이런 순이었는데 앞에 있는 두 개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주였잖아요. 올해 이렇게 좀 IPO 시장의 활황을 보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IPO 시장 자체가 활황을 보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모 금액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조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3조 원 정도밖에 안 됐죠. 왜 그러냐면 대역급들이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많았죠. 카카오 그룹주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대역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코스피에 상장한 게 한 7개 정도 되고 코스피에 한 76개 정도 됐으니까 한 83개죠.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좀 짭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유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개미 투자들의 어떤 배신감? 쪼개기 상장 얘기도 있었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장한 이후에 상장 이후에 막 급락하는 정상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개미 투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몰리지 않는 특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개미들이 거의 다 했거든요. 뭐냐면 개미들이 그만큼 똑똑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좋은데 오늘든지 기사가 났죠. 에코프로머티 해외 유수기업으로부터 전구체, 막대한 수주, 임박 뭐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그다음에 IRA법에 따라서 중국 정부체 이제 못 쓰잖아요. 전의 일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개미 투자들의 어떤 IPO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이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게 그래도 LS 머트 리얼스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들 투자에 집중을 한 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사실 좀 기업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시장 환경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FMC가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점도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궁금한데 내년 한 해는 시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이게 점도표와 성명서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경기가 줄아대고 나서야 금리를 내려요. 그렇죠? 가령 고용시장도 완전히 꺾이고 인플루엔션도 완전히 잡히고 그다음에 침체 기온이 드리워지면 그때서야 금리를 내리는데 이때 가면 늦는다는 얘기죠. 진짜로 연창중을 꿈꾼다고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요구고 제가 생각하는 연준 의원들도 이미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험들이 과거에도 있거든요. 93년도, 94년도에 당시에는 그린스폰이 의장이었을 때예요. 93년도에서 94년도에 연준은 3% 금리에서 6%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니까 서둘러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95년부터. 그다음에 현재 파울 의장은 역시 2018년에 그랬죠.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막 시작되면서 경기 둔화가 예상되니까 2018년부터 금리를 서둘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린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현체의 어떤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내년 2분기 정도면 경기 둔화나 경기 신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어떤 평이에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단, 연준이 그걸 갖다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가 서둘러 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연착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은 꺾이지는 않겠죠.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게 되면 금융 시장은 굉장히 화랑세를 보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하를 갖다가 굉장히 늦춘의 시점이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후반부터는 약간 둔화 혹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세계의 금융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미국과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전망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화랑 국면에서 둔화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때요? 둔화 침체 국면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1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11월 달에는 한 7.8%포인트 올랐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16개월 만에 11월 달에 12.9%가 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수출과 주식 시장과 관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면 경기가 완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식 시장은 내년에 의외로 미국 시장보다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함정적인 추론이겠죠. 일단은 FMC가 열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우리 시장이 올해 내년에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말하고 있는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 달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해서 그걸 미적미적하거나 점도표상에 그걸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유일한 침체를 예고하는 유일한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역전 역전이 되면 역전 인상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역전이 되고 나서 보통 평균 11개월이 지나면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정점을 찍었다고 하게 되면 내년 6월 정도부터는 침체가 시작된다는 게 역사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이에요.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가중평균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도 덜 사는 거고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튼튼하다고 하지만 서서히 줄고 있는 거 미국의 저축률 같은 경우도 저축의 가격 같은 경우도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에 의존한 경제 구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가게나 개인들의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게 되면 사실은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전에 보험성 금리를 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둔화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성 금리를 한 3월쯤에는 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국직한 주도 섹터를 제외하고도 참 많은 테마가 뜨고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계에 테마에 글쓰는 종목들도 사실 있었지만요. 로봇이나 AI처럼 성당성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혁신금융으로 부상이 됐던 STU 최근에 좀 부상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내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테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테마라는 단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시적인 어떤 인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누군가가 의도를 해서 만들어내는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성장성이 있거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담보할 수 없거나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들은 글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개인 투자에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그게 일종의 뇌동매마가 되는 거고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테마를 만든 사람들만 돈을 번다. 그 테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체 없는 테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만 결국은 돈을 버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의 어떤 흐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섹터들 그게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만은 주로 생각했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라도 전동화에 필요한 것들이 수동법이 많잖아요. 전장 부품 같은 거 대표적이잖아요. 가령 전장 부품 같은 게 보고서를 읽어보면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 한 20% 중반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40%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동화에 필수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MLCC라든지 가령 뭐 FPCB라든지 이런 어떤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터널 라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들이 계속해서 끌어왔다고 하게 되면 이제 소재들이 완전히 억눌렸던 소재들도 점점 점점 공고위가 많이 될 테니까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그 수요가 회복이 되면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체가 있고 분명히 보이는 미래 이런 것들의 개인들은 가능하면 주목을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플레이를 해야지 주식시장에 주식을 하는 의미도 있고 투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테마를 쫓아다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두 번 정도는 운 좋게 돈을 벌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테마를 만든 사람들의 뒷돈을 내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마를 쫓아가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내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기업을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업을. 좋은 기업을 내가 샀다라고 생각하면 시세 변동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다음에 제 말이 아니라 워렛 머핏도 얘기하고 유명한 투자의 현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선택했으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다시 말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인내심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아무런 토대가 없으면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겠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특정 회사에 대한 믿음. 이게 근데 아무런 허상에 의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생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에 대한 철저한 공부. 그 기업에 대한 진짜 나름대로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신념에 내재하라고 보통 나는 얘기하는데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마냥 사는 게 아니다. 기업을 사는 거고 기업을 샀으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스크링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 기업이 진짜 펀드멘터리에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변행단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시세의 어떤 약간의 오르내림 뭐 이런 거에 일요일 비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인내심을 가져라. 엉둥이가 무거워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인 것 같아요. 주식을 샀다라기보다는 기업을 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러면 혁론가님 만의 공부 꿀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코스토란이라는 유명한 유럽의 현인께서 한 얘기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에서라는. 하나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라는 건 다른 게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상상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2차전지 섹터에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까요? 세상이 그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상상력을 갖다가 갖는 거예요. 아주 쌀 때 가령 에코브로의 프로미엠 몇 푼 안 할 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력을 갖다가 키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로봇이 앞으로 로봇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어떤 분야에 어떤 로봇이 늘어날 것이냐는가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이 수많은 로봇 회사 중에서 그런 어떤 미래 세상에 진짜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그게 반드시 국내 기업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상상력을 갖다가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코스타레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갖다가 일부러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이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 특정 회사에 대해서 좋아. 그리고 어떤 분야는 어떻고 하게 되면 이걸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를 본인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시간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돈이 걸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들 분석하는 훈련들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갖다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 같아. 그럼 그 회사 주식을 한번 사보는 겁니다. 소량으로. 소액으로라도 사보고 어느 시점까지 내가 기다릴 줄 아는 노력들. 그리고 그게 맞으면 점점 더 확신이 들겠죠.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거쳐야 된다. 그게 개인 투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인내심 말씀드렸죠. 정목은 인내심 상상력과 인내심은 정말 중요하다.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훈련 이것들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과 인내심 길러가시면서 바른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월간 서울경제에서는 윤석천 평론가 모시고 올해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해보고요. 2차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조언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올바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월간 서울경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